자 아침 먹으러 나왔습니다 맛있어? 맛있어요? 예! 일어나자마자 나와서 빵 먹고 있어요 엄마 왜 안 오냐? 도저가 엄마 오고있다 떠네 엄마 오겠네 엄마 비행기 해먹어 엄마 예뻐 음식 갖다 줘 왜그래? 엄마 이쁘다고? 네 할머니는? 할머니도 예뻐요 고마워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는 맛있다 자 오늘은 자유일정입니다 여기에요? 응? 여기냐고 인형사들이 약속해서 집 인형부터 사러 왔습니다 나 도와야는데 어느 인형? 나 도와요 가보자 우리 인형 있잖아 골라봐도다 나 골랐어 골랐어 응 마음에 들어요? 응 나 할머니한테 요거 사 사주고 나고 감사합니다 했다 그랬어? 할아버지한테는?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마워 고마워 엄마 어디갔어? 뭐야 할머니 또 어디갔고 몰라 쇼핑하러 갔어요 뭐야 쇼핑하러 갔어? 할머니랑 엄마 쇼핑하러 가고 아빠랑 할머니랑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여기 쉬고있잖아 자 아이스크림 나왔다 할머니랑 내꺼에요 알았어요 그냥 할아버지한테 만져봐도 안 돼요? 넵 아유 좀 만져봐요 아니 왜 안돼요 그래야지 안돼요 할아버지 한입 줘라 좀 싫어 지금 자꾸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아버지가 가까이 오니까 자기 아이스크림 뺏길까봐 나 강아지 앞으로 오는걸 아빠 얘기했지? 그 욕심부림은 나중에 할아버지가 맛있는거 있을때 루다 안준다? 루다가 많은거 갖고있을때 나눠줘야지 다른 사람들이 루다 없을때 도와주지 많이 먹어 네 루다 먹어 안 드신대 먹어 아까는 먹고싶다고 하면서 말투가 바뀌었어요 하하하하하 루다 할아버지 주기 싫은데 억지로 주는거지 그치? 아니야? 진짜 주고싶어? 네 응 괜찮아 고마워 루다 많이 먹어 지금 저희시간은 현재시간은 11시고요 저희 오늘은 이제 여기서 슈피하고 점심 먹을거에요 점심은 맛있게 먹고 오후 일정하고 저녁에는 이제 꼬치거리 걸로 갈겁니다 천천히 먹으세요 천천히 아이고 맛있어요 아이고 맛있어요 루다 아이고 혓바닥 내지 말고 숟가락으로 퍼먹어요 하하하하 아가씨 예? 하하하하 졸리니 이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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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밥먹으러 왔습니다 하하하하 자 오늘 싱가포르 3일첸데 원래 오늘 자율적이라서 많이 돌아달라고 우리 또 우리 어머니께서 힘드시다고 하하하하 아버지랑 힘드시다고 하셔가지고 5일정 다 취소하고 원래 점심도 저기 좋은 레스토랑 가서 먹으려고 하는데 그냥 호텔 주변에 있는데 쇼핑몰에서 먹기로 했습니다 아 루다꺼 주셨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싱가포르 고집하셨잖아요 어머님이요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분명히 힘들다고 했는데 한마디 해주세요 어떠신가요? 오늘 일주일이 아니니까 너무 다행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원래 제가 3박 6일 일정을 결정했는데 그때 패키지 자리가 없어가지고 3박 5일로 추렸는데 아니 근데 오늘은 또 자율이니까 또 마음이 풀어졌으니까 그렇지 그냥 여행갔으면 이제 그냥 끝까지 가지 어제 많이 무리하셨죠? 응 하하하하 내일은 2일 썸봐 내일은 일정이 하루종일 하다가 저녁 비행기니까 힘드실 거예요 네 오늘은 오후에 낮잠을 좀 자도 되고 아니면은 수영하러 갈거야 수영장에 어때? 나 수영하다고 할거야 그래?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냐 아냐 할아버지 할머니는 힘써서 쉬어야 돼 어디서? 할아버지 할머니 방에서 주무셔야 돼 피자 먹어보세요 파츠타는? 파스타나 토마토 파스타 할아버지가 드시고 계시고 할아버지 파츠타 혼자 다 먹을 거예요? 응 왜요? 배고파서 매워요? 배고파 배고파 매워요? 응 매워 배고파 나 토마토 파스타 먹고싶어 먹고싶어?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다 먹지 말고 꼭 주세요 약간 매운맛 나는데 아 그러면 안돼요 몇 가동만 먹으러 그래 뭐 맵대? 아니 한번 먹어봐 루다가 먹을 수 있는지 언니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만 먹어봐 먹어볼게 안 매운지 매운지 자 과연 보자 루다가 잘 먹을 수 있나 모나 어때? 괜찮아? 아니요 내가 혼자 다 먹더랬지 일부러 혼자 다 먹으려고 맵다고 한 거예요? 헤헤헤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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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헤헤 헤헤 pat 헤헤 헤헤 다 먹으면 안 되는거icki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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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있을까 할머니가? 네 알았어 하나 먹으면 더 편하게 싫대요 네 고마워요 좀 이따 봬요 저녁때 저녁때 봬요 저녁때 봬요 엄마 안녕 엄마 다음에 빨리 와 가자 누따랑 아빠랑 오자 나 어때? 이쁘지? 너무 이쁘다 응 응 네 으구야 괜찮아요 아이고 어디 아파 응 어 괜찮네 아이고 씩씩히 울지도 않아 가자 나 조금 울긴 했는데 그랬어? 누나 여기서는 갈라고 할 때 타워 플리즈 응가 해볼래 누나가? 응 가요 타워 플리즈 3인 통 2인 통 예 땡큐 내가 줄거야 오케이 땡큐 너무 커 너무 커? 응 네가 둔다며 따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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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벗고 근데 우리 취향 합치라 그래 여기다 신발 벗어놓고 갑시다 운동 준비하고 운동해 하나 둘 셋 같이 하자 알았어 같이 하자 알았어 같이 하자 야 이 발이야 아빠 없는 데서 뛴다? 위험해요 아빠 없는 데서 뛰면 위험해도 괜찮은데? 뭐 괜찮아 위험하지 나 가봐 아빠 너 장난치기 시작한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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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맞다 인어공지 따이빙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우와아 혼자 올라갔어 이놈공지 따이빙 보여줘 어? 인어공지 따이빙 인어공지 인어공지 어떻게 하지? 다리 하하하하 저렇게 다리를 꽂아가지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인어공지 따이빙 수납이 됐다 수납이 됐다 수납이 됐다 왕자님이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 쓰러진다 계속 들어가있다 좀더 습퍽 여기가 어디지 당신이 날 부를군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저는 바다 쪽 인어군이라고 해요 너무 아름답군요 어 근데 다리가 인어네요 사람이 아니라 인어군요? 그럼 저는 당신과 사귈 수 없어요 잘 있어요 컷! 지금 루다가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물에서 인어처럼 나올 거예요 물에서 머리 깜짝이야 머리 깜짝이야 인어 공주님 저한테 오셨군요 저를 만나고 싶어서 오셨나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해피엔딩 빗어줘 푹 쉬셨습니까? 예 푹 쉬었습니다 어디 가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라오파사시라는 데를 갑니다 싱가포르를 느낄 수 있는 곳인데 사태라는 게 동남아에서 유명하잖아요 꼬치 일명 우리나라는 꼬치 일곱시가 되면 차량을 통제하고 테이블이 쫙 깔려요 거기 이제 연기가 엄청납니다 다 꼬치를 굽느라고 가서 우리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께 젊은 감성을 한번 느껴보시라고 도착했는데 사람들 봐 난 졸려가지고 아빠가 잘할 때 잤었어야지 아까 물놀이 그만하고 잡니다 자 루팡님 만났는데 그치 선물 가져오셨어 어떡해 루다가 좋아한다고 엘사 사오셨어 오 깼어 깼어 엘사 넣고 깼어 루다 이거 봐 다 달래 표정 봐 자 나 일어나서 어 맞다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이치영 갈 때 나 요거 가져가는 거 어때? 좋은 생각이야 건배 네 감사합니다 루다야 한번 만져보자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희 소중한 닭굽이라고요 친구들한테 보여준다고 어디? 어디 친구들? 내 어디에 있는 친구 루팡이모 보고 싶은데 루팡이모 보고 싶은데 루팡이모 가셨어 루팡이모 감사합니다 하고 하면 되고 얘기해 감사합니다 머리핀 하고싶대? 어 꽂아달래 이 루팡이모가 너무 루다 취향저격을 잘하셨다 그치? 이거 내 카메라기야? 카메라 줘 탔어 너가 해봐 찍어 뭐하는 거야 그거 찍는 거야? 어 나는 데뷔 이대로 Daha 너다도 слуш節目 찍어봐 셀카롭 어떻게 찍는거였지? 어 이렇게 두고 멀리 찍어야지 그렇지 잘 안내 안녕하세요 region 하하하하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야 무슨 언박싱 유튜버도 아니고 자기 찍고 있는거야 이야 진짜 웃긴다 이거 봐라 드디어 나왔다 드디어 먹어보세요 이루다씨 아직 찍어? 혓바닥 대봐 아빠 알려줘라 맛있어 루다야? 응 밥 많이 먹었어 밥 너무 잘 먹는 것 같아 오 잘 먹네 많이 먹자 맨날 새로운 거 맛있어 우리 싸고 우리 먹어 서로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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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코코넛이라는거야 코코넛 맛있어 어떠세요? 맛있어? 맛있어? 응 우리 이제 이것만 먹고 집에 가자 알았지? 안녕히 주무세요 주무세요 안녕 바이바이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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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너 멋있다 그렇게 사과먹으니까 모델 같아 안 멋있거든 너무 예쁘다 그렇게 모으니까 백설공주 같아 백설공주 왜 사과먹고 너무 예쁘니까 단발머리에다가 고마워 사과 사과 다 먹고 우리 수영하러 가자 알았지? 응 아빠는 이렇게 한다 했으니까 왕자님 갔어 정말? 그래 고마워 뽀뽀해줄래? 뽀뽀해줄래? 사과 먹고싶다 해봐 사과 먹고싶다 먹고싶어? 응 고마워 고마워 먹어 봐 아빠도 찍어줄래 어때? 음 정말 맛있다 중단국수 아빠가 맛있대요 많이 먹어 먹고 오늘 놀자 싫어 LES 수영하 아니요 고마워 드시면 수영하다고 고마워 감사합니다.